저기 친구들 많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 이거 치마 입고 어떻게 쳐? 내가 자기를 위해서 옷을 준비를 했지. 아 진짜? 내 사이즈 모르잖아. 아 내가 다 알아. 내 사이즈는 안 나고? 어떻게 알아? 자기가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내 옷이 있다고? 반장님. 아 반장님. 반장님 인사한대요. 제가 자기한테 탁구를 알려줘야 되는 거라서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줄 수 있게끔. 지금 일단 빨리 나오기 전에. 쟤도 모르는구만. 아 자기도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더라고요. 세상에. 같이 함께 하려고. 이거는 무슨 뭐? 펜홀드라고요. 네? 펜홀드. 펜홀드? 펜홀드? 이거는 세이크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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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 고생하다. 아 펜홀드 세이크엔드. 아 펜홀드 세이크엔드. 부분만 잡아줘도. 실까지 하고. 나 여기 형상만 잡아줘서 딱 두근만 잡아줘. 박자가 제일 중요하다. 박자가. 박자만 맞추네. 어 자기야. 어떻게 내 사이즈 어떻게 알았어? 딱 맞네. 우와. 예쁘다. 완전 편한데? 자기야 이렇게 입으니까. 연기 같아? 완전. 완전. 자기 탁구 언제 쳐봤어? 나. 어머. 제 부부예요. 제 부부예요. 제 남편이에요. 제 어머들 표정이 너무 웃겨. 아 진짜로 진짜로. 어우 박미선 씨 왜 저러러 하신 거 표정이야. 나 남편 아니잖아. 봐봐. 살짝 구부리고 여기서 탁 이렇게 띄우는 거야. 손대 딱 띄우고 탁 투.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자기야 몸을 좀 움직여야지. 살짝 살짝. 진짜 맘 같다하다. 네 그렇게 하십니까. 잘했어. 어머. 일단. 여기를. 살짝만 풀어가지고. 배 조금 집어넣고. 여기 형상만 맞아도. 각자가 제일 길이. 각자가. 알았어요. 살짝 투. 그렇지. 살짝 투.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대박. 나 몰랐어. 대박. 세상에. 좋다. 그렇지. 어허. 어 금방이네. 진짜 칭찬을 많이 해주네. 아 너무 너무 좋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못해도 격려해주고. 잘하면 파이팅하고. 되게 이게 뭐랄까. 통하는 느낌? 신나가지고 둘이서. 이거 내기하자. 몇 점? 11점 내기? 5점 내기. 5점 내기? 어. 자기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10점 내기하고. 내가 자기한테 핸디를. 어. 5개를 줄게. 5개? 어. 오케이. 자기가 5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벌칙 뭘로 할까? 딱반 때리기. 딱반 때리기? 오케이 오케이. 10점 먼저 내는 거지? 그렇지. 간다. 네. 뭐야. 5대1. 5대1. 오 좋아 좋아 좋아. 출발. 출발 늘었네. 아 5대2. 5대2. 잘하네. 좀 나아지고 있죠? 네. 많이 늘었는데요? 오 좀 풀렸어. 그렇지. 아이고. 너무 세. 뭐야 뭐. 뭐 어떻게 했는데. 오 이게 지금 자세하게 좀 나오네. 오. 아 이거 실력을 숨기고 있었구나. 좀 안전상이야. 오 장난 아니야.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세상에. 뭐야. 일부러 안 쳤어 처음에. 할 때다. 아 잠깐만. 좋단다 또. 아이고. 좋 됐네. 두 점 남았다. 너무 애스러운 느낌. 아우 재미있다. 철을 보는데. 아우 완전 소질인 것 같아. 자 두 점 남았다. 해이 파이팅. 파이팅 하나. 이야. 엣지 엣지. 이거 뭐예요? 아니 이쪽이 이기는 거야. 엣지를 한 거야. 들어가줘. 네 들어가. 엣지야 엣지. 네. 엣지 포인트. 맞아요. 껍적 서브. 오 잘 conten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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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친구가 그렇지 뭐. 아 욕심이 과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금방 놀랐다 금방 놀랐어. 진짜 즐거웠어요. 잘 친다 자기. 탁구 몇 번 쳐봤었거든요. 어떻게 하나 봤지. 내가 어떻게 하나 일부러 못 치는 척 했어. 근데 자기가 뭘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이고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 남자들 그럴 때 좀 귀엽더라고요. 저 귀엽게 많이 안 부러워. 저요? 더 이상 귀엽게 어떻게 돼요 제가. 사실 그것보다는 더 잘 치죠 잘 치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자가 져주는 게 더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받았죠. 에이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은 게임이니까. 게임은 게임이니까. 진짜 오랜만에. 어떡하지. 맘 약해서 못 때리겠네. 자.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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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있어. 이거 완전 스트레스 풀려. 나 완전 이거 완전 재미있어. 자기가. 아팠어? 괜찮았어. 빨개졌어 어떻게 했지. 나 눈물 났어. 진짜 어떡해. 빨개졌어. 이렇게 세게 때릴지 몰랐어. 미안 미안 미안. 어디 봐. 어떻게 했지. 멍이 올라오는데. 너무 세게 때렸나 봐. 자기가. 이번에는. 자기가 나랑 편 먹고. 어. 저희랑 함께 게임 치시죠. 이 분들하고? 복식을 한다고? 한번 하자. 에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근데. 다 부부신 거죠 그러면? 그렇지. 오늘 다 부부예요.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탁구 치신지? 예. 두 분이랑 저희랑. 저희랑 복식 한번 하시고. 예. 뭘로 내기 하지? 뭐. 지는 팀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짜장면 살기야죠? 오. 우와. 우와. 우리 자기가 좀. 아니 고수라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기왕 할 거면 크게. 예.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해볼게요. 탕수육 소자예요? 주자. 주자? 여기 승부욕이 있어. 안 말렸으면 양장패까지 했을 거야. 근데 좀 약간 말리더라고. 그냥 핸드 좀 주셔야 돼요. 네. 몇 개 주실 거예요? 10개 주고. 10개 주고 21점? 10개 주고 21점? 네. 오케이 오케이. 게임이 안 되지. 그래도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맞아요. 잘하네. 이거야. 이거야. 아 좋아. 맞아. 오. 이게 뭐야. 이거 오늘의 운이다. 오늘의 운이다. 엣지 기술 좋아하거든요. 엣지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좀. 아아. 자기는 힘들단 말인데. 아 힘들단 말인데. 자기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가 말인데.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여기 맞추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괜찮다 괜찮아. 오케이. 잠깐만.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오케이. 자기야. 조금 힘줘줘. 조금 힘줘줘. 힘줘줘. 살짝 살짝. 살짝만. 조금은 살짝만. 넘기기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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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세트 갑니다. 자. 이거 봐 이제. 수화부가 달라지지. 와우. 스매싱이 들어가요 스매싱이. 스매싱이. 사살 찍을 시키지, 미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살 찍을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으로 다 알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하고 이거. 뭘 다시 하는 거야. 다자, 다자.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놓쳤어,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아, 잘 치시네. 화이팅. 네.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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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래도 잘했다고 그래. 잘했고 신경을 주니까. 미안했거든. 세상에. 만약에 저희 옆에 봉헌 씨였다면 아마 벌써 핀잔 주고 뭐 어쩌고. 그만해, 그만해. 공을 끝까지 벌었잖아. 탁구채 던지고 나갔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팀워크 장난 아니죠, 지금? 그러게, 아주 단단히. 네. 단단히. 그렇지. 알았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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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야. 호흡을 맞춘다는 게 중요하더라고. 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재밌고, 승부할 만한 상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훨씬 재밌더라고요. 세이 파이팅. 네. 잘 오케이 저렇게 힘을 묻히면 저렇게 잘한다니까 우린 이렇게 날라먹으면 되지? 날라먹는 색 아니 저게 탁구공기 빨리 날라올 때 진짜 무서워요 야 자기야 일단 이리 와봐 내가 우리가 시합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건강 음료를 준비를 했거든 아 그래? 뭐 마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뭐 있어? 마시고 하자 마시고 타가지고 왔어 아침마다 아 진짜? 그럼 아침마다 이거 계속 마셔 내가 이거 직접 만들어 갖고 왔어? 응 당뇨, 갱년기, 골다공증 뭔데? 당뇨, 갱년기 신다 갱년기 신다 갱년기 신다 엄마 보시듯이 치 골다공기 아니야 최고래 최고 왜? 나 아직 갱년기 아니야 아니야 나 아직 전혀 아닌데 왜 안 나와 당뇨, 갱년기 사실 드림맨이 갱년기 음료라고 해서 주고 막 그래서 조금 부끄럽고 싫기도 했지만 갱년기가 온다면 우리 남편이 정말 그런 식으로 나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배 파이팅 맛있지? 맛있지? 완전 맛있어 파이팅 파이팅 저분들은 안 드리는 거야? 그럼 우리만 먹어야지 좋은 거 저 준비된다 하시죠 자, 저희 준비됐습니다 예, 예, 예 둘이 형 아니 근데 저것도 재밌잖아요 우리 둘만 먹는 거 그렇지? 드셨어요? 네 아니 저희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네, 갱년기 부약 뒤졌구나 네, 갱년기 아니에요 살짝 숨기셔도 돼요 갑니다 시작해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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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실수했어 실수를 유발해야 돼 자,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예 각오하세요 예 오케이 어? 괜찮아? 아, 복수해주는 거 아, 복수해주는 거 파이팅 공개 맞죠? 어떻게 될까? 괜찮아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복수해줄게 내가 복수해줄게 내가 복수해준대 한 번 더 가만두시자 네 오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지금 그만 안 왔어요? 네, 그랬네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돌았어요. 저 아까 표정 못 봤어요. 나 완전 재밌었어요. 지던 이기던 재밌었어요. 내 안에는 세포들이 깨어나는 느낌? 재밌더라고요. 막 번쩍 번쩍 뛰고. 난 뭔가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구는? 아, 그건 공 갖고.. 그건 방망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공이 피해. 아쉬워. 아쉬워. 남편한테 속상한 걸 여기서 피우지 마세요. 자, 갑니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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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에 모진아 보이네. 모진이 멀티야. 귀여워. 근데 저 좋아. 저도 즐겁다. 우리가 저리 해봐. 얼마나 욕을 하겠어. 미쳤다는 것도 나아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다고. 그 동네처럼 소리가 있어. 20대 16이에요? 네. 잠깐만. 한 점 남았어요? 네. 가요. 역전이에요. 저, 저 봐. 저 결이 다지는 거. 그치. 그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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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할 때 내 사람이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저도 재밌더라고. 네. 역시. 격려와 칭찬이. 참 뭐든지 중요하구나. 살면서 뭔가 실수를 해도. 그래 괜찮아.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탁구 고고 하면서 너무 큰 걸 얻었나. 짜장면 왔어. 어 왔다 왔다 왔다. 짜장면 왔다. 저희 여기다 일단 놔주세요. 아 내가 깨 저게. 내가 괜히. 괜히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화끈하게 제가 쏘겠습니다. 화끈하게 제가 쏘겠습니다. 화끈하게 제가 쏘겠습니다. 화끈하게 제가 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거 알아. 비빌 때. 이거. 흔들면. 섞여줘. 싹 다 비벼줘 이렇게. 아 그래요? 몰랐지. 모르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렇게 딱 잡고. 혼자 살아요 근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같이 왔는데 혼자서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제가 있는데. 아 이거 싫어해야지. 혹시 나에서. 아니 어머 이거 이 편하다. 이렇게 안 비벼주세요? 네. 아우. 자기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짙어가는 거 봐. 그냥. 자상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맛있지? 나 이렇게 짜장면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응. 이렇게 서서 여러 사람이랑 탁구대에서 막 짜장면을. 자 자기야. 아니야 이거 사람들 많으니까 짜장면을 좀 곤란하게.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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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대놓고 애정의 생각 할 거야? 좀 먹겠습니다. 빨리. 너무 속살을 보이려고 그러네. 아이 정말. 이거 뭐하는지. 이 타이밍에 이거 맞았네. 아이 어떡하면 좋아. 저 짜장면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진짜 타이밍에. 설마. 오늘 하수찬이었습니다. 빨리.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냉크 가라 냉크 가라 냉크. 아 저런 거 짜장면이 없어서. 어머. 실제하게. 진짜 너무 많다 아니야. 먹자 짜장면이나 먹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드림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너무 매성해. 너무하다. 그 종치는 왜 자꾸 치는 거야. 갔어? 이제 이쪽으로 챙겨볼까. 저렇게 종소리 나면 가요. 종소리 나는 거야? 힘난 거예요? 끝났어. 시간 제거도. 2시간 정도면 더운데 너무 길어. 시간 제거도. 2시간 정도면 더운데. 시간 제거도. 시간 제. 드림맨 서비스가 시간 제거도 나올 것 같아. 이제. 어? 아. 나 게임하면 가는 거야 진짜? 상담 말고 없이? 신데렐라가 아닌데. 신데렐라. 신데렐라 같아. 짜증나. 저렇게 갈 거면 잘해주지나 말지. 싫고 잘해주다 가버리면 난 오쩌라고. 짜장면 무슨 맛이 있겠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입에 이렇게 쑤셔놓더니 갑자기 가더라고요. 이거는 못 넣겠지. 여기는 가지. 그러니까 너무 입장 난처한 거야. 근데 어 그렇게 밥이라도 다 먹고 가지. 그렇게 가버리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진짜 개도 안 건드린다 했는데. 먹다 가니까. 근데 진짜 짜장면이 그다음부터 맛이 없는 거야. 다 남겼어요. 이봉은 씨가 오늘 방송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면서 와이프랑 뭔가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아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 글쎄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한번 스튜디오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다. 누가 먹여줘야지. 짜장면. 누가 먹여주는 짜장면 진짜 맛있더라고. 이따 우리 옮기세요? 네네네. 아니 뭐 재밌는 것도 없는데 뭘 깍아지고 그렇게 웃어요 그게? 아니 저는 즐거웠었는데. 별걸? 나 셋 네네. 필립 이 친구가. 아 드림맨이라고 해주세요. 네. 무슨 영국사이냐? 필립공이야? 친구가 동정상 하셨네. 맘에는 안 들었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어떻게 해요? 입에 확 그냥 굴러가 많은 거. 그거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칼퇴근 해주는 거. 좋았어요. 저는 사실 그날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모처럼 깔깔 웃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맞춰서 한다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칭찬해주고 네 계속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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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도 구박 안 하고 타박 안 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것도 첫판이니까 한 두판 더 해봐요. 칭찬이 나오나 제가 보니까 굉장히 운동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몸치라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되게 즐기면서 서지르는데 아니 몸치인데 그냥 재밌어요 김정민 씨, 루미코 씨가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농구를 이제 주니어 때는 농구 선수를 했었다고 하니까 못 봤지만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엿었잖아 또 잊어버렸어 화를 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 오늘 저게 농구 선수 편이 아니길래 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 얘기해 봐요 저 잔년 가을에 월드컵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랑 또 농구공을 사줬잖아 같이 아이들이랑 김정민 씨가 저한테 농구공을 사줬거든요 아 진세 심지어? 좀 더 심하셔서 그렇죠 90만 원이요 우리 이해장 선생님이 어떤 운동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옛날에 스케이트 좀 탔어요 스케이트요? 어머 정말? 진짜요? 아 그건 알아요? 지겹 세월을 잘 못 만나서 그렇지 이상화 이상화 어 그렇구나 가다 가다 아는 것도 있다 이상화급 정도면 금메달감이라면서 이런 거예요? 아니 남편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반응들이 왜 그러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왜 그렇지? 아니 꼭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작작한 얘기하면 엄마 이러고 남편이 얘기하면 알긴 하네 아니 그러면 거꾸로 당신은 내가 무슨 운동 좋아하는지 알고 대구 좋아했어 우리 다 알잖아 아 너무 웃긴 하네 우리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왜 웃어 아니 그거 말이야 왜 우리가 무덤판이라고 쓰지 뭐 한 벌리 무덤판에 강한 거니까 근데 보면 남자들은 왜 아내랑 뭘 이렇게 같이 배운다거나 가르칠 때 왜 화를 낼까요? 그게 왜 그럴까? 왜 화가 나요? 나는 우리 집사람 돈 안 받고 내가 면허 따게 해 준 사람이에요 운전 가서 가르치면 큰일 나요 정말로 화 안 내고 왔어 아우 화나도 안 웃으면서 아 정말 그랬어요? 아이가 없다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제가 운전을 미국에서 살 때 거기는 남편이 가르쳐주게 돼 있잖아요 뒤에다 스튜렌드 드라이브라고 쓰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한 번 차를 끌고 나갔는데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액세스 있잖아요 그걸로 제가 가는 걸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차이전 차이전 이러는 거야 차이전 차이전 이러는데 내가 너무 긴장해서 오른쪽으로 확 돌렸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를 세우고 저한테 너 돌 대가리냐면요 근데 제가 아니 물론 당황을 했겠죠 오른쪽으로 차가 오는 길이잖아 생명하고 죽어도 돼 생명하고 죽어도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남들이 죽을 짓인지 모르고 알고 했겠냐고요 나한테 혼난 거만 기억하지 고속도로는 아닌데 미국에 보면 하이웨이 같은 일반 도로예요 거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꾸로 딱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대가 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긴장할 건데 이게 미쳤냐고 생각해 보세요 드림맨이 있었으면 괜찮아 괜찮아 동네잖아 시리스컨데 빠르게 바르게 잘 운전했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영어가 제가 약하니까 영어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제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저를 핀잔을 주니까 어느 순간 제 입이 다쳐진 거예요 아니 그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좀 말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해요 영어 듣기 부분에서 어우 두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 배우 중에 누굴 좋아해 그러면 십스리갈을 좋아한대요 스티븐 시갈인데 스티븐 시갈인데 십스리갈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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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시갈 거기까지 괜찮아요 또 누가 여자분이 되게 큰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데 그분이 또 차를 1업으로 바꿨대요 나한테 많은 얘기가 어머 그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USB를 좋아하니 그 SU USB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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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어로 되게 많은 스티븐 시갈인데 자기가 또 아 이것도 이제 미쳤네 왜요 아니 제가 이거 블루투스 잖아요 블루투스 이걸 사가지고 딱 어느 날 공연을 딱 갔는데 무선 된 거 갔는데 딱 보더니 어머 너 브루스타 샀어? 너 브루스타 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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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차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 그래 맞아 나는 내가 차 갖고 약속한 거 아니 내가 안 갖고 온 줄 놀래가지고 어 나만 다 여자 기분 공개해요 아니 정말 저는요 블루투스를 몰랐어요 네 아 이게 블루투스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근데 봤는데 블루라는 건 언제 들었어요 아 블루 아 아 아 달리 보여요 맞아 맞아 되게 지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지적인 사람을 좋아한대 그리고 아까도 영어소에 드렘스러워 그래서 오프닝 할 때 드렘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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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편 드림 서비스 드림 서비스 자 이번은 박혜미 씨 차례입니다 드림맨 서비스 봐야 되는데 드림맨이랑 뭐 하셨어요? 드림맨이랑 정말 하고 싶고 영어 회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어 회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어 회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어 회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어 회화를 좀 매우 싶었다 하고 싶었는데 춤하고 연결된 그런 아주 행복한 춤 네 남편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정말 처음에 같이 한 번씩 시도를 했는데 그게 역시 단발적으로 끝나더라고요 한 번에 끝나서 드림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분과 하면은 끝까지 해줄 것 같더라고요 드림 서비스 그럼 지금부터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박혜미 씨의 드림 서비스 시작할게요 가시죠 이대 앞에 갔어요 어? 모교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저 호수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기다리게 됐죠 학교 되게 어려워요 시작했어 이제 학교 종소리 같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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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어? 어머 새남편 드림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아 아 아이고 발도 나 어머 왠지 아 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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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반은 맨손으로는 안 오네 그러게요 아 아 아 네 오더니 또 저렇게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너무 놀래요. 이야 진짜. 짜장면 시키셨습니다.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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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부패하다 부패 진짜 뭐야 저게. 여자들은 진짜 꽃받아서 싫은 여자 없는 거 같아. 세상에. 한정일에도 그렇죠? 그럼요. 저렇게 웃으면서. 그나저나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오랜만이라고? 그럼. 혼자 왔었어? 난 2대. 나 여기. 혼자 왔어? 고등학교 때 여기 다녔어. 왜냐면 여기가 고등학교 때 제일 물 좋아왔거든. 2대 정말 대단했었죠. 일단 여기. 야 여기 학교 정말 좋아졌다. 여자들이 가장 막 그. 그리고 추억을 떠올릴 때 교정에서는 또. 어떤 그런 추억들 막 많이 떠올리잖아요 사실. 그런다 가서. 음.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더. 감동받고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성공을 할 줄 몰랐을 거예요. 학창시절 때는. 그때 막 열심히 막. 그. 미래에 대해서 막 준비했던 그런 생각들. 막 좀 떠오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집 상점이. 부부상이라는 상점이었어요. 부부상에. 아 저희가? 응. 그래가지고. 이쪽 앞에 있으면. 교문을 딱 나오고 있으면. 남자애들이 다 주워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명씩 항상 딱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단체 미팅하자고. 미팅하자고. 제일 항상. 부부상이라는 책이에요. 아 이게 보고서 반해가지고. 남자애들이 항상 뭐 쫙 깔려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 명씩 자기는 마음에 드는 애를 이제. 자기는 뭐죠. 딱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믿겨. 왜냐면. 괜찮았을 것 같아. 되게 이뻤을 것 같아. 뭐 항상 집에 갈 때는. 오늘은 어떤 애가 날 따라올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날이 안 쫓아오면. 좀 섭섭했죠. 오 진짜로. 우와. 깜짝이야. 우와 좋다. 여기. 많이 좋아. 여기 운동상이었는데. 저기 지금 저 강당이. 채풀. 항상 채풀. 채풀 채풀. 80년대. 어머. 진짜 아무것도 없었구나. 우와. 진짜. 기억나요. 세상에. 저는 추억을 다시 끄집어내 준다라는 게. 나이 먹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머 어머. 예쁘다. 어머 어머. 예쁘다. 어머 어머. 되게 깜짝하셨다. 어머 어머. 저게 박히네. 너무 깜짝하시네. 예뻤다. 예뻤다. 옛날에 저런 파마 유행했었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뻤다. 오. 떤스랑이네. 완전 킹하셨네. 장갑은 사진만 지금. 잔디밭에서. 동아리들 모임이나. 잔디밭에서 술도 마시고 말했잖아. 너무 많이 해봤지. 난 술을 못 마셨어. 에이 뻥치구레. 정말 하늘을 맹세하고. 나는. 쉽게 하늘을 좀 맹세하지만 쉽게. 아 진짜 진짜. 술을 못 하셨네. 술을 아예 안 하셨네. 진짜? 전혀. 그러면 잔디밭에 모여서 이렇게 막. 노래 불렀지. 홍삼트리오의 뭐. 기도 같은 노래. 홍삼트리오. 야 월요일 됐구나 진짜. 홍삼트리오. 홍삼트리오 있었어. 있었어. 대학가 전에 나왔다. 있었어. 어머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그리움에. 아 그리움에. 불러보는. 음에. 저기. 그리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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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아픈 내 가슴속에. 맺히면. 어머 인식한 노래다. 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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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있어. 있어요 홍삼트리오인가. 있어요 진짜. 홍삼 같은데. 아 딱 홍삼. 그럼 그때 노래가. 아 그게. 홍일 때 3인방이라 그래서 홍삼. 아 진짜. 어 맞다 맞다 맞다. 어. 왜왜왜왜왜왜왜. 저분이 그러잖아 지금 맞다 맞다. 아아. 안녕하세요. 체대구나. 딱 본거 체대야. 그러니까. 여기 선배님. 여기에서 뭐 하려고.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몇 학번. 공구학번. 공구학번. 여기. 82학번이요. 얘들아. 공구학번이요. 와. 체육과학과. 선배님인거 아시죠. 자랑스럽죠. 네. 진짜. 그래 오늘 재밌게 놀아. 음 이쁘다. 그래 저 젊음이 이쁜거야. 아우 저렇게 후배들 보면 기분이 어때. 아우 이쁘지. 네. 꼭 내가 나중에 대학가서 2대생하고 꼭 내가 미팅한다고 그랬는데. 사수 레슨이니까 참. 여기 강의실. 여기 강의하고 있고. 지금 누구 수업하고 계시냐. 어 레슨하고 레슨하고 있어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저 후배님들. 그랬죠. 그래. 노래 앞쪽이었죠. 성학과. 성학과. 네 성학과. 성학과. 여기 성학과 선배님 82학번. 2학년들. 저는 3학년이고요. 4학년. 그럼 몇 학번이구나. 1, 3학년. 1, 3학번. 지금 여기 사실 강의실인데. 네네. 어 화성학을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옛날에는. 혹시 박미자 교수님이 내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나. 처음에 선생님이 오셔서 뭐. 우리 때 뭐 내 친구야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친구? 학과장님. 아 친구 보니. 학과장님. 네 학과장님. 학과장님 나이시네요. 그래서. 학과장님하고 친구 거야? 같이 미팅 다니고. 어 진짜요? 학과장님하고? 대박. 학과장님하고 미팅 같이 다니고 있어. 대박이네. 대박. 되게 재밌게 같이 앞뒷 번호.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엄마가 다니던 학교라는 얘기를. 들여주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럼 지금 연습했던 거 멋있는 거야. 한 번 해봐 봐요. 제가 피아노 치면 살래? 네. 응. 그렇지. 여기부터 하면 딱 좋겠다 여기요. 딱. 어떡해 떨려. 내가 여기부터 했으면 했는데 딱. 뭘 치네. 여기 점마디 치면. 아 되게 좀 어려워 하셨겠다. 동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데 생각나네요. 박혜민 씨도 저기서 꿈을 키우던 것 아니에요. 저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기분이 되게 묘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만감이. 많은 생각이. 악보 보일 줄 아시네. 나도 열심히 노래를 했었는데. 이런 노래를 열심히 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생각들. 또 엠티를 갔었을 때. 나이미섬에 갔었거든요. 우리 과 전체가. 근데 배 안에서 우리 합창을 쫙 다 같이 했었어요. 막 그런 생각까지 다 나는 거야. 미팅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래야 훨씬 더 감사하게 살아. 저는 연애를 많이 못했어요. 미팅만 많이 했지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후회스러워. 좀 더 더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아유. 이제서 느끼는 거구나. 이제서 간절하게. 믿어도 돼. 나는 기억나는 게. 맛집 갈까? 맛집보다는 내가 보팅했던 장소로 가고 싶어. 보팅? 고고팅? 고고장팅. 고고장팅. 너무 느려 보이죠? 고고장. 고고장팅. 여기 예쁜데? 고고장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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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더 늦기 전에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이 교정을 샅샅이 다 뒤져서 제가 사진들이 정말 몇 장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보여주면서 이 자리였어. 이게 바로 이 모습이야 이러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어 정말? 중요한 건 춤 배우는 게 위시리스트에 있었잖아. 춤이냐 나는 끼님 없이 배울 생각이 있네. 그치? 오늘 춤추러 가는 거야. 고고장? 어디 가서 자꾸 고고장 얘기하시냐. 아니 콜 클럽.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섭외해 놓은 데가 있어. 왈츠. 그리고 춤 배우는 거 이것도 위시리스트에 써내셨으니까 이거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아 악세사리. 악세사리 같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악세사리 갖고 싶은 거. 악세사리. 악세사리. 원하는 거 다 사. 여기부터 할 거지. 그러니까. 팔찌 이런 거? 어 지금 팔찌가 이런. 팔찌가 너무 멋있다. 이 옷에 지금 어울릴 수 있는 팔찌. 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아 너무 많아요. 집에 악세사리가. 여자들은 저거 사고 또 사는 이유가 뭐지? 비슷한 것도 많아. 저 그래봐야 진짜 보석도 아닌데. 너무 좋아요. 저랑 길거리에서. 저랑 하나라도 여자들은 의미가 있잖아요. 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이런 거네. 그래. 그런 거나. 이런 거나. 이 파란 옷에는. 어 예쁘다 이런 거. 안녕하세요. 여기 왜? 터키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거 한국 거야. 한국 거. 한국 거? 터키 터키 있나봐요. 터키 아저씨가 정말. 이 아저씨가 한국 걸 팔고 계시는구나. 한국에서. 이런 게 더. 한국 거고. 가격은 비싸요? 아니요. 비싸요. 이거 얼마 정도예요? 8천 원. 8천 원. 이 정도 사주지. 예쁘다. 그냥 사는 거네. 그냥 사는 거네. 아 그냥 사는 거네. 아 예쁘네. 아 잘 어울려요. 아 무슨 선물이 있네. 엄마 웃는 거 같아. 허허허허. 너무 만족해요. 나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예쁘다. 만족하잖아요. 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걸로 기분 좋잖아요. 행복을 충분히 느꼈어요. 남편에게 최근에 받은 선물은? 없나? 없는 거 같아요? 생일 선물 같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주고받고를 안 하니까. 아예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으면서 가면 어떨까? 어 오늘은 뭐. 기대 상황인 적어도 재미지.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리도 오랜만이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좀 이제 가다가. 나오는 대로 뭐 걸리면 얘기해 먹는 거나 모든. 진짜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그냥 아이스크림이지. 같은 시대를 공감할 수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오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꼭 얘기하라는 거지.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상당한 거리잖아. 그럼. 근데 내가 그때도 힐을 신고 다녔어. 진짜? 힐 신고 다리 아파도. 그 키가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그냥. 그렇지. 그리고 여대생 된 순간부터 막 힐 신고 다니는 유식이기 싶은 게 로망 아니었어. 그래야 좀 그냥. 다리 아파도 힐 신고 다녔어. 와 진짜 이쁘다. 아 이쁘다 진짜.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이야 있네 있네 있네. 진짜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다. 우와. 스파이트리. 유효 치즈. 그렇죠. 대형? 네. 유효 치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엄마는 뭐 이거. 잘 있어. 오 맛있겠다. 대학생이 된 기분이야? 지금? 나도 그런 느낌이었어. 나도 그런 느낌이야. 이게 드리브니와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표정이 달라지니까. 그래. 아휴. 내가 100번을 미팅을 했었어도 이렇게 앱토록 기억이 나올 적이 없어. 그냥 그 안에서 끝나봤지. 이렇게 걸어서 나올 적이 없는데. 아 진짜로. 진짜 앱토록 나오는 게 뭐 줄 수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항상. 네. 나한테 한 번. 그럼 어디 가서 검사 잘하자고. 네. 미팅 하자고. 나한테 서부 좀. 아우 그때가 좋긴 좋았네. 아 좀 만 젊었으면. 그런 거죠. 아 20대였으면 너무 좋았겠다. 아 20대만 됐었으면 정말. 아 설레이면서 풋풋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정말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니까. 무슨. 응. 어머나 맛있게도 드신다. 여유 시간 될 수 없는데. 여기야. 이거 크로즈 아닌데? 들어와 봐. 난 조명을 좋아해. 와봐. 응. 바보만 알아. 오우, 이 와우 한 음악? 오우! 오오오오 뒤에서 랭랭땅 그런 음악 들으면 움직임이 좋지 않아 맞아 맞아, 들을 수 있고 여자들이 댄스 스포츠를 하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드레스 맞아 예쁘죠 예쁘게 화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출 수 있는 거는 스포츠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춤도 있지만 가장 제 나이에 맞고 우아한 거는 왈츠거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같이 함께 시작했는데 일단 여건상 여러 가지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파트너가 남편이 바쁠 때는 파트너를 또 딴 분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건 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기 가라야되세요 저기 박혜윤 씨 미, 미미? 미미라고 했어요 미미, 아, 네 미미, 딱 찍어 미미, 미미가 있어요 미미, 저희 미미거든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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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를 좀 공개해 봅시다 오시죠 주문하시면 차라리 네, 8, 6, 7, 6, 9, 1, 2, 3, 4, 8, 2, 3, 4. 이게 저희 첫 번째 도리무습들이에요. 쉽죠? 아, 쉽네요. 네. 주가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주가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건 괜찮으신 거 있죠? 1, 2, 5, 5, 6, 7, 8. 1, 2, 2, 3, 4. 많이 다른데요? 보셨으면 5, 6, 7, 8 1, 2, 3, 4 그렇죠 자 우선은 이제 정면을 보면서 1, 2, 3, 2, 3, 2, 3, 1, 2, 3, 4 발만 하면 참 편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면하시는 옆으로 쭉 펼쳐주시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옆에서 같이 호흡을 해주세요 자 2, 3, 4, 2, 3, 4 바로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어려워요 쭉 펼쳐 너무 어려워요 딱 뭐든 드리면 열심히 하고 기반이 진짜 되게 열심히 해 주네요 그럼 누나 한번 해볼까? 누나 미미 해볼까? 자 5, 6, 7, 4 1, 2, 3, 2, 3, 4 2, 3, 4, 2, 3, 1, 2, 3, 1, 2, 3 1, 2, 2, 3, 1, 2, 3, 2, 3, 2 오, 아기 자세가 나오시네 다생아 9, 2, 3, 2, 3, 2, 3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렇죠 아 그냥 다시 왔다 봐야 돼. 이거 손건대 지금. 그렇잖아. 어, 우리 이렇게 딱. 좋았다가 사이 좋았다가? 어? 좋았다가? 아, 미쳐.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반성되면 하시면 돼요. 자, 한 번 음악을 하실까요? 네. 아, 음악. 음악은 없으면, 저희 미미님은 음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유는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미미님. 아니, 누가 보다 저렇게 긴장을 해. 아유, 이쁘다. 저럴 때 표정도 그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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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를 덩고 한 것 같아. 이사람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스텝 하나하나를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자리에서 1, 2, 3, 2, 2, 3를 했으면 바로 옆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준하 씨가 무릎을 택해서 1, 2, 3, 2, 2, 3 했으면 다시 1, 2, 3, 2, 2, 3 1, 2, 3, 2, 2, 3 드리면 이거 처음 배웠죠. 열심히 하시는 거죠. 아이고 간단하네요. 못 알아본 표정인데? 이거 준하 하나 아entre 자 시작 1, 2, 1, 3, 4, 1, 2, 4, 1 steht 어디 가! 시cessors 가자 어디 가려고? 시작 1, 2, 3 5 딴딴딴 1, 2, 3 아이 모르겠다 이 소리가 Special 진단 웃arım 그런 Endemen은 언젠가는 맞겠죠. 그쵸? 저 재미거든 배우는 재미가 열심히 따라해 주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 잘 하셨고 그러면 다음 문자가 볼까요? 컨택 있는 문자로 백합리에서 여자분이 막걸로 나가주실 거예요 아 이번에 드릴게요 다 열어주시죠 이 팔이 약간 내팔과 파트너팔이 같이 백합리에서 이렇게 씹으면 좋거든요 자 이제 남자들 좀 쉬어요 누나 도는 거예요 저희 도는 거 해보고 싶어 그렇죠 아 허리 잡는구나 허리 잡지 않고 허리 잡지 않고 아 스킨십이 되게 많다 스포츠 댄스가 자 야 되게 가벼운데? 이어가서 한번 그리다 자 나가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두 번 탁 오 그래서 부부가 하면 좋다고 그랬구나 네 네 허바됐어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어렵다 음악 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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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을까? 도bes 어두워 한번 꼬이면 안 되거든 아유 둘 노력하는 게 가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안 돼도 시작 하나 둘 바 바 바 바 와 잠깐만 못하겠다 하마디 안하고 포기 안하고 끝까지 해보려고 춤 실력을 떠나서 그 사람의 노력이 너무나도 가상해서 저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준하 씨가 땀 많은 준하 씨가 땀을 그렇게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돌아 호흡이 가다 잘한다 이제 음악을 좀 징그렸다 잠깐만 음악을 다시 다시 잠시만 Free playing 빠 잘한다 이제 n 8 you 5 잘하셨습니다. 멋있다. 해냈네요. 자, 이제는... 잘하네. 잘하네, 역시. 아, 지금... 살아있어. 좋네. 재밌네. 미미 어때? 네! 미미, 미미야 어때? 아, 이 녀석 바꾸고 싶다. 공호장 못 가서. 가고 싶어서 거기 가셔야겠네. 물 맛 나셨는데? 일어나서 하고 싶어요. 좋아! 좋아! 일어나서 하고 싶어요. 옛날에 고고장! 아, 뭐요? 고고장 중에 보는 거예요? 아, 옛날에 고고장 장이었어. 왜 안 죽겠어? 어떡해. 괜찮아요. 아, 왜 그래? 간다, 간다, 간다. 저렇게 했어, 우리 진짜. 맞아, 맞아. 저렇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간다! 그렇지! 머리 풀르고 계속 다 줘, 열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머리 풀렀어. 도발인데, 도발. 똑같이. 오! 리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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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탓어, 개 탓어! λά! 와이티는 와이티야. 그러니까. 오! 흐흐흐흐흐흐흐흫 좋아! 간다! 그만 음악 그만 꺼! 으악! 저희 처음 만났을 때도 나이스 클로로 살았어요 둘이 춤 만 추느라고 거기 홍해를 가려고.. 댄스 플로로 가르고 나갔죠 간다! 그만 음악 그만 꺼! 아아! 그만 안 났어 안 났어! 들어갔어 났어! 춤 좋아하시나봐요? 몇 분이 섭취했어? 한 명! 우리는 제일 섭취한 한 명! 한 명과! 고고장에 가면 중앙에 있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안 들어가요. 음악에 아무리 나와도 누군가 용기는 자가 먼저 플로우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올라갈 때 제가 먼저 혼자 올라가서 춤을 췄었거든요. 조명이 딱 켜지면 뛰어 올라간다. 그래서 블라방으로 얼마인지 인기까지는 잘하네. 진짜 블라방이었는데, 그치? 장난 아니네. 진짜! 그래? 아, 잘하시네. 미미? 네. 오늘 나랑 커플 댄스 쳐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아, 나는 이렇게 은호리가 풀어지는 느낌. 뭔가 쌓여있던 삶에 이렇게 뭔가 눌려있던 게 눌려있던 게 눌려있던 거 그러니까 그 일상에 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걸 한 방에 그러니까 준희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흘리면서 해준다는 게 준희는 이집에 난 꼭 한 번을 받았어 미미 때문에 이 흘린 땀은 땀이 아니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환이야, 환희 환희 이건 우리가 즐거운 환희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번만 다시 나오고 그럼! 운전거리지 열 번도 돼 열 번도? 오케이, 오케이 아유, 미미 하나는 다 하지 음악 주세요 아 나 이제 필받았어 오케이, 필받! 필받았어, 필받! 강아! 나도 지금 미치겠어 나 이거 안 해봤어 우와 필받았어, 필받았어 음악도 이제 아 이거 호흡이라는 게 잘 없구나 10, 8, 4 아 너무 했다 세상에 너무 했다 너무 해놔 저건 좋다니까, 저런 거에요. 저런 거 좋아. 타이밍 잘 맞춘다. 세남편 드립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세남편 드립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세상에 너무했다. 너무해라, 너무해라. 어마어마어마해. 저렇게 표정의 의미가 할 수가 있어. 너무했다. 세남편 드립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세남편 드립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세남편 드립 서비스 좀 아쉬웠어요. 황민 씨가 어떤 걸 느끼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런 거 같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사실은 자기의 와이프가 큰 걸 바라지 않는데 조금은 느끼길 바라지만 느낄까?